아아 일본 걸려라 일본 걸려라 어라? 한국이 면발 다 바꾸고 슬립백 들고 한 번도 슬립백 안 썼어요 근데 슬립백 들고 딱 나왔는데? 1.5 이기부리네? 우와 C 한국이다 야 와... 시어태 니를 만나냐 뭐... 우리가 사실 5번 키가에서 우리가 못 넣었거든요 하고 이제 사실은 한국팀 축하한다고 가려고 했는데 어? 슬립백하고 슬립백 동작이 이상한 거야 어? 뭐지? 그래서 모니터를 딱 보니까 우리 꼴... 먼저 한 발이 땅 했어요 땅 뜯더라고 그래서 슬립백 다시 다시 이기고 난 다음에도 차특하더라고요 솔직히 해서 통화는 했겠네 황성훈 감독하고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에 톡했어요 톡 아 이거야 제가 톡했어요 형 미안해 괜찮아 뭐 어때 잘했어